저희 그룹은 WTIA가 메인 회사고요. 해외에서는 발언이 복잡하기 때문에 WTIA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룹 차원에서 연결된 회사들이 저희 WTIA가 있고요. 저희는 핀테크하고 블록체인 선도 기술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회사고요. WTIA의 뜻은 World Token Issuing Authority 또는 Alliance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반개로는 같은 그룹으로는 알하르메스 그룹 코리아가 있고요. 이거는 주로 중동과 컨설팅 일과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MPY 스마트 모바일 피델리트라고 오지나 아니면 인터넷이 약간 불편한 곳에 연결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WTIA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약 4년, 만 4년 지났습니다. WTIA와 같이 하고 있는 나라, 우리의 파트너는 싱가포르하고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싱가포르, 한국, 미들리스트, 인도 이렇게 포진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15년 동안 중동과 해외에서 일한 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코인, 프로젝트에 적용된 코인 이것을 개발해서 지금 약 개발 단계는 80%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한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빠른 초 스피드 시대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WLOG은 뜻이 WTIA 로지스틱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무역을 하든 아니면 부동산 디벨로퍼를 하든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인프라 스트럭처와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스타트는 로지스틱스에 전념해서 모든 거래를 로지스틱스에 관련된 거래를 저희 코인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WTIA 코인은 기본적으로 뜻은 저희 WTIA의 로지스틱스를 관장하는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WLOG이 쓸 수 있는 파트는 무역, 자원 거래, 인터넷 과금, 전기 과금, 상거래에 있어서의 트랜잭션, 리얼리스틱스를 개발해서 신도시 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의 거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만들어진 비즈니스 플랫폼에 각종 다른 디지털 커런시와 거래소가 연동돼서 서로 호환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WLOG으로는 사용하는 것은 진짜 리얼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WLOG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스 정책도 향후 많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면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각종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래소 가입이나 기타 은행 연결 등을 마쳤습니다. WLOG의 코인은 구체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됐는데 저희 메인이 한국과 싱가포르 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빠른 전송 속도 약 1초 이내로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전송을 했을 때 아니면 송금을 했을 때 수수료 아주 적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초에 하이 스피드죠. 하이 스피드로 트랜잭션 전체 양을 할 수 있는데 1초에 약 2만 건 이상을 트랜잭션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해외 특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쪽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고요. 그 후에 중동 지역 이후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남미, 유럽 이런 데서 진출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해외 회사가 일본, 싱가포르, 인도, 아랍에미리트, 영국, 버진 아일랜드 이쪽에 지금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즉 무역 예를 들어서 지금 COVID-19 제품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K 브랜드 한국의 COVID 관련된 제품 즉 키트, 그 다음에 마스크, 세니타이저, 그 다음에 안티 패치, 바이러스 패치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무역 거래가 일어날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MOQ를 보낸다든가 PO를 열고 오퍼시트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LC를 열고 TT를 성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거래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또 보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코인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간단한 거래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가장 낮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콩고민주공화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그 릴레이션이 좋은 콩고민주공화국이 있는데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그 7대 자원의 보구입니다. 코발트, 니켈, 리디엄, 구리, 콜탄, 틴, 금 이 정도의 그 7대 자원이 있는데 저희는 이미 그 주정부 콩고에서 제일 킹 오브 코발트, 코발트 왕국이라고 부르는 루알라바 주와 사인을 해서 일단 그 7대 자원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권리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튀니지는 인삼염이라고 비료의 원료가 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약 2, 3위권으로 많은 인삼염을 지금 수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의 히토류 보국, 중국보다도 지금 히토류, 즉 바나디움, 팔라디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아프가니스탄과 10여 년 전부터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타지키스탄, 아프리카의 말라위, 우라늄의 보고 이런 등의 이런 나라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IT 기술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서 자원 거래소와 시스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원 거래소를 개발하는 것을 인 서울에 저희가 거래소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현재 한국지원거래소를 유지했던 코스콘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자원 거래를 할 때, 개발을 할 때거나 아니면 거래할 때, 수출할 때, 판매할 때 이 거래소에서 저희 WLOG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낙후된 지역, 아까 저희가 갖고 있는 SM5라고 그 회사에서는 인터넷 액세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인터넷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중앙아프리카 공급민주공화국이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오지 등에 저희가 인터넷을 공급해 주고 그런 공급을 해 줬을 때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했으니까 일단 대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금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과금을 저희 WLOG로 하는 방안 이것을 지금 상의하고 있고요.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인도는 지금 현재 중국 다음으로 많은 거의 13억 명 이상 인구가 있는데 석탄과 관련된 아니면 기름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나쁜 가스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앞으로 향후 빠른 시일 안에 2억 대의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에는 1윤차, 3윤차, 배신저카, 승용차, 버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오는 자원 그 중에 코발트, 니켈, 리듐 이 세 가지 자원이 지금까지 만드는 전기 배터리의 주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만드는 주원료의 순수한 원료를 납품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인도, 타밀라도 주정부와도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가장 많은 자원을 저희가 조달을 해서 그 조달된 자원을 반드시 쓸 수 있는 인도 같은 경우 지금 첫 번째 오더가 약 5천만 개의 배터리입니다. 그럼 예비 분 한 5천만 개 합해서 1억 개의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의 사업의 승패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소득이 좀 낮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좀 낮아야 됩니다. 아무리 친환경을 공헌해드려도 독일이나 일본 같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면 지금 수요가 대량이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한국과 연결된 배터리 기술을 제공을 하고 특히나 배터리 가격이 가장 큰 요소가 되는 원료 그 중에서도 코발트 니켈 리듬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인도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원석의 1차 가공을 한 후에 한국에 있는 L.S. 니코하고 고려아연 측에서 멜팅 그러니까 재련을 해가지고 순수한 순도가 높은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인곳으로 해가지고 인도에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거래 시스템을 할 때 인도에서는 콩고에서는 저희가 이미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사고팔구하는 것은 WLOG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도에서는 택시 운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은 그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렌턴 사업을 인도 은행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월에 조금씩 내는 렌탈에 대한 피를 낼 때 그때 저희 WLOG을 사용하면 약간의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미 쪽인데 남미 쪽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출하를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지금 아주 폐소가 가치가 아주 하락해가지고 지금 달러와 연동돼가지고 아주 큰 경제에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저희와 연결된 상인조합 슈퍼페프라라고 하는데 슈퍼페프라에 가입 인원이 680만 상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슈퍼마켓이 680만 개라는 거죠. 그런 680만 개의 사람들이 슈퍼페프라라는 상인조합에서 저희 WLOG를 사용하고 이 WLOG를 사용하면 물품의 공급 가격이 일단은 안정된다는 거 그런 장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은행 지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남미나 오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네임을 이제 벙커 시스템 여러분 아시죠? 벙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송금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토큰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웨스턴 유니온 같은 급전송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캐시에 급전송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메인넷은 거의 80% 이상의 완료가 돼 있고요. 각 프로젝트마다 거기서 시스템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각 정부나 각 수요처에서 맞춰가지고 마지막 그 100%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요. 북아프리카의 튜니지의 이코노믹시티나 사우디 알칼레이디아라는 시티 개발 프로젝트나 사우디 투리프 주정부에서 하는 시티 프로젝트 이런 단위별 시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 그것을 WLOG로 하기로 지금 하고 지금 MOU부터 하면서 실질적인 프로젝트는 내년 첫 번째 쿼터 그러니까 1분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완에 디지털 크런시와 각종 거래소에서 연동되는 코인들이 연동해서 서로 호환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은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어떤 코인은 어떤 것에 더 많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플랫폼 하나 연결해가지고 서로 같이 호환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K브랜드가 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한국 제품의 푸드 예를 들어 저희가 롯데그룹하고 사인을 했는데 푸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틱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용품이 나갈 겁니다. 물론 남매도 나가고요. 그러면 그때 출입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장점은 그런 통화 가치가 안정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을 해가지고 거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1달러로 만약에 휴지를 하나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휴지를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같이 WLOG를 사용함으로써 수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6년 정도 해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분들이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코인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나 퍼처에 있으니까 코인을 구매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자체 내에서 많은 분들 그러니까 1차 투자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은 코인에 투자한 게 아니고 회사에 투자를 했던 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이미 메인넷을 완성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테크니컬 IT 기술이 있더라도 그거를 사용할 실사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역발상입니다.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젝트를 성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예를 들어 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고 첫 사업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한 거래를 코인으로 약간 대체시켜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고요. 그런 네트워크는 이미 기존에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많은 업체들 이미 일단 첫째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각종 뉴스로 또한 해외 뉴스로 영어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불어나, 아랍어로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뉴스들은 쉽게 말하면 소형, 중형, 주식으로 말하면 소형, 중형, 대형의 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형 같은 경우는 작은 뉴스, 중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롯데커로 수출했다. 그런 거는 이제 중형 뉴스로 하고 대형 뉴스, 큰 프로젝트에 우리 걸 쓰게 했다. 이런 거는 이제 TV 정도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차별적으로 순차적으로 되는 거를 뉴스 어드바타이징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커뮤니티, 지금 구성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약 3천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은 현재까지는 코인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29일 날, 2020년 12월 29일 날 할 예정인데 그때 만약에 거래소에 구자를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텔레그라마 방에 들어와셔서 할 수 있고 그런 분들과 관리 회원들을 전담 요원으로 배치해가지고 Q&A도 하고 그 다음에 공시사항도 자주 올리고 그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웹사이트에서 진행되어 온 SNS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해외에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저희가 시티텔레콤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약 5천만 dB를 갖고 있는 회사하고 지금 연결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의 파트너 또는 그 어드바이저 유명인들이 많은데 초청 세미나를 한다든가 컨퍼런스 과거에 벌써 2년 동안 많은 컨퍼런스를 많이 했는데 그 비대면을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지금 컨퍼런스를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컴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내년 3월에 방한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대대적인 서미스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첫 번째로 프로비트라는 글로벌 거래소 물론 한국인들도 프로비트 코리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 12월 29일 뭐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4시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개시되고요. 그때 올라가는 코인 이름은 WLOG라는 네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드베타이징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의 주 어드베타이징 대상이 이미 기존에 사업을 해왔던 해외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도 좀 해볼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프로비트라는 거래소에 2020년 12월 29일 오후에 상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래소 좀 더 큰 거래소는 2021년 2월 초에 상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형태를 보면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을 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백서를 쓰고 코인을 사전에 미리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 된 것을 마케팅을 해가지고 실제 사용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한다는 것이 옛날에 부동산에서 말하면 PF를 대신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형태가 바뀌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그룹은 거꾸로 역발상입니다. 사전에 추진해왔던 프로젝트에 거의 완성단계 들어갔을 때 그때 그거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해서 거래나 결제의 대체수단으로 써가지고 좀 더 빠른 트랜잭션과 빠른 효과를 내자 이런 식으로 역발상을 했습니다. 꼭 그 W로고라는 코인의 그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이 사업에 이 코인 쓰여지는가 요게 승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역발상을 해서 이미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 코인을 쓰겠다. 그러니까 후에 마케팅적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인에 대한 기술 개화를 저희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메인넷이 80%가 이미 70-80%가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확정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나머지 약 20%만 서로 연결을 하면 W로그이 전체적인 걸 관장하겠지만 예를 들어 W로그1, W로그2, W로그3 라는 예해와 토큰도 발행돼가지고 서로 상호 인테그레이티드를 해서 연동을 시켜가지고 다른 코인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W로그의 성장과정과 성공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W로그가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 어떻게 쓰여가는지 그 다음에 쓰여진다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지만 단 하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프로젝트에 연동되지 않는 쓰이지 않는 알트코인이나 유틸리티 코인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 대장주가 가격이 지금 해외에서도 2만 3천불 2천 5백만이 넘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간다고 하면 기타 알트코인이 갈 것이냐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으로 들어가거나 이더리엄이 소멸의 장으로 갔을 때 알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냐 여기에 승패는 진짜 프로젝트 리얼 프로젝트에 리얼로 쓰이는 디지털 커런시냐 아니냐로 한가름 날 것입니다. 앞으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